이어서 태백시장과 정선군수 선거 후보자들이 전하는 지지 호소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들 후보 모두 당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창완 기자입니다. 태백시장 선거는 여야 후보의 맞대결 구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태호 후보는 지난 4년간 태백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자신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깨끗하고 청렴하게 운영했고요. 이 바탕 속에서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이런 후보가 저는 시장이 반드시 돼서 태백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는 무능했던 지난 4년을 확 바꿔야 한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태백시 인구는 내일 모레면 4만 명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태백시를 살려야 됩니다. 일 잘하는 이상호가 반드시 사랑하는 태백시를 살려내겠습니다. 정선 군수 선거도 여야 후보에 체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는 의장과 행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내세우며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합니다. 국민의힘 홍천식 후보는 30년 공직생활을 토대로 현안 해결과 정선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태백시장 정선 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시장과 군수를 상대로 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거센 도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